목포참조기입니다.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참조기고요.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맛 때문에 안강망배참조기를 드십니다. 그리고 중대먹갈치입니다.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대먹갈치고요.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. 그리고 보시냐면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 들어가는 오미특대먹갈치.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.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보시냐면 30미병어입니다. 재수용 가능한 병어고요. 핵감도 가능합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가는 30미병어의 모습입니다.